안녕하세요 잠납 꽝재 입니다. 저희 본척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만난 부분은요 바로 미니언즈 메가블럭 피규어들이에요 자 미니언즈 피규어들 인데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슈퍼배드 미니언 플레이세트 핫도그 리어칼에서 핫도그를 먹고 있데요 자 오토바이 타고 있구요 여기는 티비웨이 올라오는데요 어허허허 자 슈퍼배드 미니언 모유팩 자 눈 눈을 뭉치고 있구요 여기는 슈퍼배드 미니언 미스터리 팩 여러 미니언들이 있습니다 해산물을 갖고 있는 미니언도 있구요 드라클라 미니언 여러 미니언도 있네요 여기는 상어를 타고 있는 해적선장 미니언도 있구요 해적부하 미니언도 있습니다 여기는 슈퍼배드 미니언 피규어팩 그래서 할피바스테이 하고서 생일잔치하는 미니언도 있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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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mITY